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성시대 끝장내버릴 내용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퍼가셔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퍼가셔도 괜찮다는 저작권풀이 선언 미리 밝히고 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84만 명 여성시대에서는 수타에 대해 굉장히 재밌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남자 아이돌은 조금이라도 남자인 척하면 팍 식지 않아? 라는 이 글을 봐보겠습니다. 남자 아이돌은 미자의 청량하고 수타였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미자 수타남일 때 남자는 가장 아름답다 주장하는 여성인권운동가. 남자들 성장하지마 수염나지마 복근까지마라고 말하며 자신의 취향을 화끈하게 드러내는 여성인권운동가. 그리고 이런 취향에 대해서 시원하게 찬성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여러분들. 벌써부터 어지러운 fm들의 행동에 어이가 없으신가요? 제가 보여드리시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누나를 좋아하는 수타물의 허덕이다 이제는 망상하기에 이르러서라는 여성인권운동가를 보겠습니다. 수타 못 먹어서 서러워서 맨날 혼자 망상하는 경제에 이르러서 다같이 먹어줘. 맞은편 집에 싸우는 소리가 여시의 집안까지 들려오는 일이 종종 있는데 싸우는 남녀 목소리 사이로 낡은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여시 골반 정도 밖에 안오는 까만 머리에 깡마른 남자애가 나와서 현관에 쪼그려 앉아있어.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그 어린애가 잔뜩 웅크리고 복도에 앉아있는 걸 모른척하기 어려워서 꼬마애를 부르고 빵 좋아하냐고 빵 먹자고 부름. 어쩌고 저쩌고 온기를 처음 느낀 아이가 여시 집으로 도망쳐와서 자기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어른은 여시뿐이었고 그래서 더 맹목적으로 여시 눈에 들려고 아등바등했으면 좋겠어. 역겨운 망상을 하고 있는 여성인권운동가. 그리고 그 역겨운 망상을 없어서 못 먹는 수타라고 말하는 fm리스트 일동. 여러분은 역겨움을 느끼시나요? 저는 아직 여러분께 더 깊은 심연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수타는 말이야 중학생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에게 숙하는 중일까지야 더 이상 잘하지마. 라고 말하는 여성시대 회원. 그리고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수타는 초딩까지고 많이 쳐줘야 중일까지다. 나도 중학교 예비소집 전날까지 인정할 거야.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자칭 인권의 수호자 한국여자들. 마지막으로 최고로 역겨운 심연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에는 어린이날 기념 수타 그리기 강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명색의 수타충인데 어린이날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 글의 요지는 어린이를 어떻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죠. 앞으로 여성시대에 수타 많이 많이 올려줘 여시들 미리 감사 인사할게. 일어나세요 동지들 수타는 세상을 구합니다 반드시 그럼 모두 질수타 하세요 해피 어린이날. 이라고 말하는 여성인권운동가가 여러분은 정상이라 생각되시나요? 와 정성 가득 금손이야 꼭 수타 그릴 때 참고할게 라는 fm 여러분들. 어린이날의 수타 최고라고 말하는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심연의 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들은 르르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해야 하고 수타는 논외로 여깁니다. 르르는 안되고 수타는 뭐 어떠냐는 마인드를 가진 한국여성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내용은 84만 명 여성 커뮤니티에서 작성되는 내용이고. 부디 이 내용이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인권을 생각한답시고 말하는 여성시대의 현실은 이딴 수준이라는 폭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부디 이런 폭로 영상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신다면 은의를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후원은 바라지 않을테니 이 영상이 널리 퍼지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한국 여자들은 EBS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수타는 취향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